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전환을 요구하며 차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11시쯤 참가자들에게 강변북로로 항류할 것을 안내하며 차량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서울 양화대교 북단에서 집결한 뒤 비상등을 켜고 시속 약 20에서 30km 속도로 서행하며 항의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이날 1000대의 차량이 서울에 집결했으며 울산과 전북, 경남, 강원 등 전국 9개 지역에서도 차량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